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주지사와 첨단 모빌리티, 신재생에너지, 4차 산업혁명센터, 청년 교류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고, 휘트머 주지사는 미래 모빌리티뿐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며 화답했습니다. 이번 논의로 미래 성장 산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에 더 활발한 교류 협력이 기대됩니다. 다음 논의로 미래 성장 산업혁명센터